자, 아무튼 오늘 모바일 카트라이더 한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은. 근데 PC에 사운드가 왜 안 잡히지, 형들? 이거 어떻게 해야 돼, 이거는. 아, 근데 이게 좀 컸으면 좋겠다, 화면이. 그 큰 거 있잖아. 아이패드 이런 거. 태블릿. 태블릿 그런 게 좋겠네. 그리고 제가 화면을 못 보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이거 휴대폰을 보고 있어야 돼서 좀 이해해주세요. 지금 휴대폰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, 이거 말 그대로. 이게 뭐야? 이거 직쟁이 같은데? 아, 직쟁이네. 와, 직쟁이 이렇게 나와. 어? 아, 직관이다. 아, 직관들이 줄어. 아, 아, 직관이 돼. 아이씨 왜 이렇게 부딪혀 아이씨 푸드라니까 어렵다 간다 아이씨 푸드라니까 타르기 아이씨 푸드라니까 타르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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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손이 헷갈려 레이크 걸린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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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 너무 심해요 아아 드리프트 안돼 와 1등 개잘하네 봉쇠 봉쇠 아아 아아 존나 어렵다 모바일 개어렵네 얘들아 들고 해야되나 야 야 나 나 카린이 됐어 얘들아 아아 카린이 됐어 얘들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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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아 아아 지금 넘겨서 레이크 뭐 눈 와 순부가 10을 쌓이니까 존나 가네 어 리타인데 자 빛 1번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개짜가 시벌에 손가락이 더 큰데 이거 이 조매나 휴대폰 넣으려니까 힘들어 와 이등학교 안 보인다 와 이등학교 안 보인다 가자 아 안돼 아아 안돼 계속 평탄하고있다 잘가고 잘가고있다 오 진짜 아 좀 적응된다 이제 아 또리타야 아 아 아 아 아